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 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또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중기부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전통시장 법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골목형 상점가 요건이 면적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지만 지자체가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시장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모두 수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온 수산물 도매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지정 이후 가맹점 등록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영 장관은 온누리 상품권은 5에서 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